K-pop 아이돌은 안전한 기본 성격들 나으려는 것들... K-pop 아이돌... K-pop 아이돌리...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성격은 아닌데 엑소랑 작업을 해서 엑소 백현이라는 친구도 알고 있고 크러시지코, 이 친구들은 자주 만난 친구들이고 그 정도 알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되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성격은 아닌데 엑소랑 작업을 해서 엑소 백현이라는 친구도 알고 있고 크러쉬를 찍고 이 친구들은 되게 자주 만난 친구들이고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